36. 경관영향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2.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4. 영양액을 분당 10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5.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번 세척하여 말린다. 정답은? 3.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37.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예상자에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식사 도중에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2.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3. 왼쪽 입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5.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38.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귀약은 냉장고에 보관한다. 2.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3. 안약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4. 가루약은 물약에 녹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5. 갈색병에 들어있는 물약은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 2.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39.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약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투약한 후 눈을 가볍게 문질러준다. 2.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투여한다. 3. 안연고 투약 후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준다. 4. 뚜껑을 열 때 처음 나오는 연고부터 사용한다. 5.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정답은? 5.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40.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는? 1. 통증 감소 2. 부종 예방 3. 흉터 예방 4. 피멍 발생 예방 5. 약물 흡수 촉진 정답은? 4. 피멍 발생 예방 41.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2. 용변을 마칠 때까지 다른 용물을 본다. 3. 화장실은 눈이 부시지 않도록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5. 밤에는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화장실 표시 등을 꺼둔다. 정답은? 1.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42.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배변 후 물티슈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2. 뒤처리할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3.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대어준다. 4.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춰준다. 5.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정답은? 3.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대어준다. 43. 대상자가 이동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2.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3.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4. 이동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변기에 앉힌다. 정답은? 1.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44.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2.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3.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다. 4. 유치 도뇨관이 방광에 고정되어 있는지 당겨서 확인한다. 5. 유치 도뇨관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움직임을 제한한다. 정답은? 2.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45.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기저귀를 하루에 3번 교환한다. 2. 둠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3.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 바지를 내린 후 면 텃게를 덮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린 채로 기저귀를 교환한다. 정답은? 3.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6. 대상자의 구강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적까지 닦는다. 2. 이래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는다. 3.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4. 구강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청정제로 닦는다. 5.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정답은? 5.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47.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머리를 물로 적신 후 두발 전용 세정제를 충분히 발라준다. 2.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3. 따뜻한 물로 머리대와 기름기를 씻어낸다. 4.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한 후 린스로 헹군다. 5.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준다. 정답은? 2.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48.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는? 1. 피부 보습 2. 체온 유지 3. 각질 제거 4. 염증 반응 감소 5. 호르몬 분비 촉진 정답은? 2. 체온 유지 49. 대상자의 침상 세면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침대를 수평으로 하여 눕힌다. 2.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3. 코, 뺨, 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4. 면봉으로 귀 안쪽을 깊숙이 닦는다. 5.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정답은? 5.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50.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나 마비된 쪽을 벗긴다. 다 건강한 쪽을 벗긴다. 라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1. 라 가 나 다 2. 라 가 다 나 3. 다 라 가 나 4. 다 가 라 나 5. 나 라 가 다 정답은? 2. 라 가 다 나 51. 대상자를 옆으로 눕혔을 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는? 1. 엉덩관절과 척추관절을 편 자세 2.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편 자세 3.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 4. 엉덩관절은 굽히고 무릎관절은 편 자세 5. 엉덩관절은 펴고 무릎관절은 굽힌 자세 정답은 3.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 52. 다음 그림과 같이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대상자를 똑바로 앉히면 손상될 수 있는 뼈는? 1. 무릎뼈 2. 엉덩뼈 3. 허리뼈 4. 넉다리뼈 5. 종아리뼈 정답은 4. 넉다리뼈 53.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나. 이동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 잠금장치를 잠근다 다.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라.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게 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정답은 3. 나. 가. 다. 라 54.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벨트를 사용하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벨트 끈 패드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 나. 대상자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 다.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라.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는다 정답은 5. 가. 라. 다. 나 55.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56.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 하체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 2. 어느 정도 균형감각과 보행능력이 있는 대상자 3.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 4. 손잡이의 체중을 실어야 하는 대상자 5. 이동중 보행보조차에 기대어 쉬어야 하는 대상자 정답은 2. 어느 정도 균형감각과 보행능력이 있는 대상자 57.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1. 대상포진 대상자의 식기 2. 천식 대상자의 세면도구 3.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4. 접촉성 피부염 대상자의 젖은 의복 5. 전립선비대증 대상자의 얼룩진 친구 정답은 3.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58.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창문을 열고 환기한다 2. 흔들리는 동안 탁자 위에 엎드린다 3.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4. 흔들림이 멈추면 바로 전기를 사용한다 5.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밖으로 나간다 정답은 3.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59. 제가 대상자의 가정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욕조에 물을 받아둔다 2. 누전 차단기를 즉시 교체한다 3.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4. 정전으로 해동된 식품은 다시 냉동한다 5. 전기가 복구된 후에 가전제품 플러그를 콘센트에 하나씩 꽂는다 6.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3. 생선은 오래 굽고 육류는 기름에 튀긴다 4. 엿과 설탕 같은 단당류로 음식을 조리한다 5. 음식은 한꺼번에 만들어두고 조금씩 제공한다 정답은 2.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61. 다음에 표시 방법으로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1. 이불 2. 천바지 3. 면 티셔츠 4. 니트 목도리 5. 꽃무늬 블라우스 정답은 5. 꽃무늬 블라우스 62.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2. 장기요양인정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다 3. 외출 중에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4.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여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5.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보조기구를 준비한다 정답은 5.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보조기구를 준비한다 63. 치매 대상자가 누워만 있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누워있게 한다 2.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3. 게으른 습관은 건강을 해친다고 설명한다 4.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 5. 주기적으로 환경을 바꾸어 기분을 전환해준다 정답은 4.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 64.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침대 및 방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2. 큰 유리창을 투명하게 하여 밖이 잘 보이게 한다 3. 프라이버시를 위해 방안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4.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으로 배정한다 5. 방안이 따뜻하도록 대상자 옆에 난로를 켜둔다 정답은 1. 침대 및 방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65. 시설 침해 대상자가 쓰레기를 모아 서랍에 감추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 쓰레기는 비위생적이라고 설명한다 3.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간다 4. 쓰레기를 모아서 어디에 쓰려는지 물어본다 5. 다른 대상자 앞에서 서랍을 열어보이며 행동을 지적한다 정답은 3.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간다 66. 침해 대상자가 비누를 입에 넣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비누를 쥔 손을 쳐서 뺏는다 2. 무슨 맛이 날 것 같은지 물어본다 3. 대상자가 좋아하는 호빵을 주면서 비누와 바꾼다 4. 비누라고 설명하며 냄새를 맡아보게 한다 5. 음식물인지 아닌지 잘 구분해보라고 말한다 정답은 정답은 3. 대상자가 좋아하는 호빵을 주면서 비누와 바꾼다 67. 시설 침해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낮시간에 졸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2.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3.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4. 주위의 소음을 최대한 줄인다 5. 수면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정답은 1.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68. 치매 대상자가 딸이 오기로 했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문앞에서 서성거릴 때 대처 방법은 1. 딸은 오늘 못 와요? 라고 말한다 2. 딸이 언제 오기로 했어요? 라고 물어본다 3. 어르신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라고 말한다 4. 딸과 먹을 음식을 만들어요? 라며 함께 식사를 준비한다 5. 어르신 우리 음악 들을까요? 라며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정답은 4. 딸과 먹을 음식을 만들어요? 라며 함께 식사를 준비한다 69. 치매 대상자가 아들이 내 퇴직금 통장을 가져갔어 라며 반복적으로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아들에게 연락하여 확인한다 2. 통장을 직접 찾아서 건네준다 3.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4. 통장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는지 물어본다 5.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 5. 시설 치매 대상자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에게 화를 내며 끌어내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휠체어를 타고 싶은지 물어본다 2. 다른 휠체어를 갖다 주겠다며 찾으러 간다 3.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 4. 위험한 행동을 하면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한다 5. 두 사람이 모두 다칠 수 있다며 힘으로 제압한다 정답은 3.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 71.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력이 되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 때 대처 방법은 1. 잠잠해질 때까지 지켜본다 2.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3.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4.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5. 밤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정답은 4.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72.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한다 2.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3. 관절염 대상자에게 배드민턴을 치게 한다 4. 심근경색증 대상자에게 등산을 하게 한다 5.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한다 정답은 2.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73.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잡고 우리 딸 일하고 왔어?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오른 것은 1. 엄마, 잘 다녀왔어요 2. 제가 누군지 자세히 보세요 3. 어르신 제가 딸인 것 같아요 4. 저는 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정답은 5.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74.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오른 것은? 대상자, 나를 도와주던 요양보호사는 그만두었어요? 그 사람이 참 잘했었는데 요양보호사 1. 서로 적응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2. 그런 식으로 말하시니 제가 많이 서운하네요 3. 제가 그 사람보다 경력이 많아 더 잘할 수 있어요 4.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을 소개해드릴까요? 5.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정답은 5.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75.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대상자, 오늘 아침은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 요양보호사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청국장찌개였는데요 대상자, 요양보호사 1.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2. 청국장찌개에 실증 나셨어요? 3. 제가 가져온 고구마를 드릴게요 4. 청국장찌개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5.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정답은 5.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76.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오른 것은? 1. 톤이 높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2.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3. 긍정형 질문보다 부정형 질문을 한다 4. 대화 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게 한다 5. 과거 이야기는 피하여 현실을 지각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은 2.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77. 대상자가 경련을 하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일으켜서 침대로 옮긴다 2.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3.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해준다 4. 경련이 끝날 때까지 팔다리를 붙잡아준다 5. 혀를 깨물지 않게 입을 벌려 손수건을 물린다 정답은 2.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78.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 온찜질을 해준다 2. 압박봉대로 꽉 조여준다 3.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 4. 손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리게 한다 5. 손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정답은? 3.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준다 79.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복용한 뒤 구토를 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구토를 억제하는 약물을 제공한다 2.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 3. 옷을 느슨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먹인다 4. 구토물을 즉시 치워 주위를 깨끗하게 한다 5. 엎드려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로 눕힌다 정답은? 2.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 80.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명치 아래 부위를 압박한다 2. 양쪽 팔을 45도 정도 굽혀 압박한다 3.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4. 등 밑에 낮은 베개를 고인 후 압박한다 5. 최대 3cm 정도의 깊이로 가슴이 눌리게 압박한다 정답은? 3.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3. 분당 10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4. 분당 10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